마크보라TV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드림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디컵! 어때요? 게임하는 거? 오늘 일단 태국 연예인분들 봤는데 되게 굉장하신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회타이 선수도 계시고 전 럭키 선수도 계시고 지금 저희 어디 안 다치면 다행일 것 같아요. 반칙 아닌가요? 반칙? 네. 네. 그렇답니다. 네. 호텔을 준비하고 열심히 물에 빠질 준비하고 왔어요. 네.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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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덩치를 보니까요. 열심히.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 지겠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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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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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뭐냐고요? 저희는 어떻게 니에리가 질지. 니에리가 어떻게 뼈가 부러질지. 지금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덩치 큰 상대를 니에리가 상대할게요. 럭키 선수 지금 오늘 상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의 삶을 이게 살면서 하이라이트. 그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경기에서는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아주 뭐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 준비 혼자 있나봐요 아주 오늘도 역시 정말 기대되는 경기가 남아있고요 동준군의 머리가 어떤 그런 파이팅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머리도 단정하게 준비하고 왔으니까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간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소리가 들려 네 뭐 일단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멍구까지 와서 저희 경기하는 거 보러 와주신 우리 팬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치지 않고 재미있는 그런 게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태국말 아주 잘하세요 네 태국말 너무 잘하세요 태국국인 줄 알겠습니다 네 네 누가 보면 태국 사람인 줄 알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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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